위안부 인권 침묵 강요하는 일본의 안하모인 일본 정부가 12·28 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과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는 한국 정부 대표의 발언을 가로막고 나섰다. 지극히 당연한 발언까지 문제삼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안하모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차관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90대 고령이고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하나 틀린 대목이 없다. 최차관은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일본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24일 유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일한협의에 비춰볼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제너바 추재 일본 대표부도 인권위 사회에서 일본은 12.28 합의에 따라 10억엔 지급을 포함해 약속한 모든 조처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지난달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고 수용할 수 없다. 명백하게 국제법과 양국 합의에 반한다고 했다. 제너바 추재 한국 대표부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분쟁 속에서 자행된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로 피해 당사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 없다며 한국 재판부 역시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는 국가 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 정부는 12.28 합의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는 데 동요한 것이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쟁 중 여생에 가해졌던 씻을 수 없는 전쟁 범죄이며 일본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역사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동시에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계속해서 널리 알려나가는 것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